자 오늘은 우리 맹파맹리에서 가장 엉엄하다고들 많이 얘기하는 차량사고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 굉장히 복잡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차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옛날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도 그런데 사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잖아요 바뀌지만 상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주푸는 그야말로 고수가 되냐 아니면 고수가 안되냐 그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맹파맹리에서는 차량사고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맹파맹리에서 차를 나타내는 상들이 있어요 지지간지들 중에 보면 이런 진토나 축토나 유금이나 신금이나 자수 이런 것들은 차량이 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에요 왜 이런 것들이 차량이 상일까요 차량을 잘 한번 봐봐요 차가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바퀴가 있죠 바퀴가 이렇으면 왜 차일까요 기본적으로 차는 움직이잖아요 유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진토가 어때요 진토는 진중에 이런 계가 있죠 계는 우리 기본적으로 차로 보죠 기본적으로 진토도 차로 본다 축은 어때요 축은 우리 검의 보죠 신유금과 신금은 검이잖아요 이런 검의 기본적으로 차는 큰 쇠 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축이나 유금 신금도 기본적으로 차로 본다 자수는 왜 차로 볼까요 자수 자체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런 유동성을 나타내죠 차는 어떻게 끊임없이 흘러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차의 상을 나타내는 간지가 자수나 신금이나 유금이나 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상으로 본다 그럼 또 나머지는 뭐 또 차릴까요 차량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거에요 대칭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화, 사화라든지 이런 우화, 우화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대칭되어 있을 때 뭐 순수 이렇게 대칭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대칭되면 기본적으로 차의 상이 된다는 거에요 차의 상이 또 우리 누구나 다 아는 거지 우리 인생을 또 뭐 인생을 또 기본적으로 차로 보죠 차 또 궁위로 보면 어느 궁위가 차의 궁위입니까 시주 시주도 기본적으로 차량을 진출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시주를 기본적으로 차량을 나타내는 그런 궁위입니다 특히 시주에 이런 인생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차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조합을 갖고서 차량 이게 차량의 상이 되죠 이 조합을 갖고서 차량 사고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 차량 사고가 차량은 이게 속도잖아 속도 그러면 차량에서 속도를 나타내는 건 뭘까요 어느 때 가속을 낼까요 할 때 기본적으로 그거는 화가 간다 이 화가 충을 만나거나 천을 만나면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면 나타낸다는 거에요 그래서 화가 화에 충이나 천이 있으면 이게 속도가 아주 빠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천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속도가 빠르게 또 운동신경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화에 충천이 있는 사람들이 운동신경이 운동신경 속도 이런 게 빠르다 라고 그러면 차량 사고에서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 차량 사고가 가속도로 인해서 가속도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차량 사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내는데 가장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항상 내가 체와 용 사주 내 체가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나 내 체가 개되었느냐 안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같이 여기서 차량의 사고를 엮어서 그걸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차량 사고는 사주를 놓고서 풀어보자고요 심류경인정묘백호가 있어요 이 사주를 놓고서 차량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먼저 원국에 흉한 정보가 있는지 그걸 살펴봐라 그랬죠 원국에 흉한 걸 어떻게 잡아내냐 그랬어요 내 체가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 그걸 먼저 살펴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내 체가 뭘까요 내 체, 내 체, 내 체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정화인데 시주의 병호시를 봤잖아요 그럼 내가 화가 기본적으로 이게 내가 연체된 행성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나의 체라는 거예요 나의 체 그런데 오하가 있는데 여기 인묵이 인호수로 생하는 관계잖아요 또 정은 내가 묘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또 내 정은 내 오하로 내려온 상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 체의 형태가 됩니다 내 체의 상이다 내 체의 상 인묵과 같이 있으면 머리와 머리에 힘줄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서로 묘파를 하고 묘파 묘파하고 있다 그럼 내 체가 무너진 상이다 내 체가 무너진 상 여기서 묘파는 명판적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묘파 묘파 그럼 여기서 가면 어떤 흉한 이게 내 체가 개된 상황인데 그럼 왜 이게 차량의 사고냐고 했을 때 그럼 4주 8글자에 차량의 상이 있는지요 할 때 그걸 잡아내 보자고 왜? 이게 금이잖아요 금이니까 유금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상이 된다고 그러죠 차량이 또 묘은 내가 인성이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인성은 뭐 인성 주로 인성이나 이런 영만은 기본적으로 차로 봅니다 차 영만은 멀리 여행 떠나는 건 차를 타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인묘 묘인 이것도 기본적으로 내 차가 된다 차가 된다 이게 내가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 또 이 인성은 문어와도 관련이 됐죠 그래서 다 차로 봅니다 차로 그럼 나는 어느 차에 앉아있으니까 정화는 나는 어느 차에 이 묘하는 내 차에 내가 앉아있는 상이잖아요 앉아있죠 묘하는 차에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어때요 이 유금 차하고 내 차하고 어떻게 내가 묘유충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신주는 다른 사람 찾아요 다른 사람 빈주니까 다른 사람 찾아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차하고 내 차하고 묘충을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럼 이 사람이 왜 괴사대운 병술련의 차란상으로 사망했을까요 왜 차란상으로 사망했을까요 괴사대운의 이 모습은 어때요 괴사대운의 이 모습은 괴수는 정화를 끄고 병화를 끄는 그런 사이죠 이 사화가 하는 일이에요 사화가 하는 일이 인사천을 하죠 인사천 이 인사천은 기본적으로 이게 가속도를 나타내죠 이 가속도를 나타내죠 이 사화는 내 이 병화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병화를 나타내 기본적으로 이 대원에서 가속도를 나타내는데 왜 음기가 가면 왜 병술련에 일어났어요 병술련에 병술련에 차란상으로 일어날까요 술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술토의 역할이 술토가 매개 역할을 하는 매개 어떻게 어떻게 묘술합하고 유술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병술이 술이 와서 묘술합하고 유술천을 한다 이 매개작용 두 차가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훈련이 자 이거요 차량사고 났을 때 시주의 비겁은 이게 손발을 나타내자 이게 기본적으로 손을 나타내자 손 여기는 연주로 지금 발을 나타내고 그죠? 또 그리고 이 인원은 머리를 나타내고 이 묘는 뭐? 머리에 힘줄을 나타내잖아요 그게 유술천당에서 또 묘파가 있죠 그래서 머리에 머리가 깨졌다라고 머리가 깨졌다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고가 사망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절이 그렇게 차량사고가 기사 병인 무호 정사가 있어요 이것들은 다 어떻게든지 다 뭘로 음량으로 나누면 다 양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양으로 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은 다 내 채일까요? 용일까요? 할 때 내가 무호일주인데 정사는 나의 녹이죠 나의 녹이니까 또 화로 이루어졌죠 이게 당연히 내 채가 되죠 그럼 어때요? 상환은 어때요? 상환은 나의 녹이고 연주병인도 병인도 병문은 또 같죠? 다 화의 토잖아요 이 전체가 다 뭐? 나의 채로 이루어졌다 쉽게 말하면 뭐? 몽땅 내 채다라고 몽땅 나의 채다라고 그런데 채인데 뭐가? 인사천이 있죠 인사천 인사천이 있잖아요 화의 인사천이잖아요 화의 인사천은 가속도를 나타내도 가속도를 나타내고 여기서 차량의 상환 양쪽의 대칭 사화가 사화가 양쪽의 사화가 어디? 서로 이렇게 대칭되어 있잖아요 대칭 대칭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차량이라는 거죠 차량 차량인데 인사천이기 때문에 가속도로 인한 그런 차량 사고다라는 거죠 일반 이게 록포구는 채다라고 이 다채로 록으로 이루어진 채다라고 록이 천을 다하기 때문에 내 몸에 흉이 온다라고 흉이 여기 인사천은 가속도로 나타낸다라고 사화사화는 내 차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결국 무인년에 딱 무인년에 인이 출현됐을 때 무인년에 인이 출현됐을 때 차량 사고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차량 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두 개의 맹조만 소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홍익TV에 보면 차량 사고 펜이 있습니다 제간반에 보면 자세하게 많은 맹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깊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때요? 굉장히 우리 가장 사건 사고로 많이 죽는 게 차량 사고 아닙니까? 차량 사고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랑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자 고생했습니다